유럽연합 EU와 SNS,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X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EU의 판단 때문입니다.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EU가 X를 제재할 것이라던 소문이 현실화했습니다. EU 집행위는 X가 허위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 예비 조사 결과를 X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. EU 집행위는 먼저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신뢰한다는 의미의 블루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 걸 짚었습니다.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며 이 정책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집행위는 이와 함께 X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집행위는 X 측의 반론, 해명 등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 등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입니다. 이 발표가 나온 뒤 X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을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EU 집행위가 X에 제안했다는 겁니다. 또 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. EU는 메타의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그리고 틱톡도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YTN 황고선입니다.